다시 절대 안 보내 아니 못 보내 야! 입에 기름 다 묻었는데 삼겹살 기름 너무 맛있어 근데 방에서도 너무 시끄러워 귀에서 피난다니까 진짜 어? 진짜? 어떡해 빛났죠 빛났죠 얘네 한 달 안에 깨진다 해 아니야 아니 지금 둘이 껴안고 있는데 아 원래는 네가 좀 개방적인 편이잖아 가벼운 학원은 그냥 인사하지 뭐 아니 너? 야 둘이 키스하는데? 에이 촌스럽게 왜 그러시나 이제 좀 내놓으라고 이 새끼야 아우 정말! 아우 도대체 뭔 소리야! 나 모른다고! 그 돌팔이한테 소개한 거잖아 관상 좋아진다고 수술하라고 아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아 관상 좋아... 아우 야 이뻐졌다 아씨 그때 넌 필러 빼느라 얼마나 개고쟁한 줄 알아? 그리고 나랑 사귀면서 내 친구랑 양자리 걸쳤다며 아 야 무슨 소리야 스카 기단이 제사진을 곧 일주랑 이 새끼랑 사귀었거든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민미에요 쏘리 하드 차 연달아 영어 찍어주세요 어디가요?